뭐? 아직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안 한 친구들이 있다고? 해줘! 해줘! 친구들 안녕!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의 캐리예요! 오늘 캐리가 가지고 놀아볼 장난감은 바로바로! 짠! 오늘은 똘똘이 피자 파스타 만들기를 가지고 놀아볼 거예요! 그럼 시작! 먼저 구성품은 적시와 그릇, 수저세트, 나이프, 치즈메이커, 틀 3개, 도마, 모양틀, 도우, 파스타 기계, 피자 틀! 여기 왜 다들 줄 서있지? 우와! 파스타랑 피자를 파는 가게네! 나도 먹고 갈까? 아, 좋았어! 어, 캐리잖아! 캐리 안녕! 오랜만이야! 순순아, 너도 파스타랑 피자 먹게? 어, 파스타가 너무 먹고 싶어서 줄 서있어! 빨리 먹으면 되잖아! 근데 왜 줄 서있는 거야? 내 앞에 거북이가 너무 느려져서 아직까지 줄만 서있어! 배고파, 정말! 아, 꾸르르륵! 캐리가 도와주면 되겠네! 어, 캐리 안녕! 반가워! 나는 맛있는 피자가 먹고 싶은데 내가 너무 느린 것 같아! 나 좀 도와줘! 알았어, 알았어! 캐리 숨어 엄청 빠르거든! 캐리가 빨리 만들어줄게! 음? 어떤 피자를 원하는데? 나는 말이야! 오, 올리브가 많이 들어있고 토마토도 많이 들어있는 피자를 먹고 싶어! 좋았어! 올리브도 많고 토마토도 가득한 피자! 당장 만들어줄게! 토마 위에 피자 도구가 필요하겠지! 말랑말랑해지게 반죽을 해줍니다! 피자 틀에 올리고 납작하게 만들어줍니다! 동그란 모양이 완성됐군! 이 위에다가 토마토 소스를 먼저 넣어야겠지! 아까 거북이가 토마토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소스는 가득 넣어줘야겠다! 그리고 나서 올리브! 거북이가 좋아하는 올리브 많이 넣어줘야지! 떼어서 꾹꾹꾹꾹! 내주면 귀여운 올리브! 완성! 피자 하면 빠질 수 없는 거 뭐죠, 친구들? 치즈! 이 치즈를 만드는 기계에다가 넣어주고 치즈를 뿌려줍니다! 치즈가 뭉쳐서 나오네? 짜자잔! 자, 이제 거북이야! 내가 맛있게 구워줄게! 닫으면 하나, 둘, 셋!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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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 오와성! 우와, 맛있겠다! 고마워, 캐리! 맛있게 먹을게! 다음은 콩순이 차례! 나는 별 모양 파스타가 먹고 싶어! 캐리가 별 모양 파스타 만들어줄게! 파스타면을 넣고 별모양 틀을 끼우고 면을 뽑습니다! 과연 예쁜 별 모양 파스타면이 나올까요? 와우! 와우! 와, 예쁘다! 싹둑! 맞아! 채소도 있어야 돼! 맛있는 파스타 완성! 우와, 맛있는 파스타다! 맛있게 먹을게, 캐리! 고마워! 자, 다음 손님 들어오세요! 아우, 꼬꼬댁! 아우, 배고파! 내가 뭘 먹으려고 했더라! 줄을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더니 까먹었지, 뭐야! 뭐를 먹고 싶었더라! 음... 스테이크가 먹고 싶어! 어? 스테이크? 여기는 파스타랑 피자만 파는데? 일단... 오케이, 알았어. 캐리가 한번 만들어볼게! 고기의 질감이 날 수 있도록 색깔을 섞었어요! 그리고 고기 넣어주면은... 넣어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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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때? 진짜 고기 같다! 고기만 있으면 조금 심심하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얼려주면은... 스테이크 완성! 우와, 맛있겠다! 아니, 근데 내가 너무 많이 기다렸더니... 내가 스테이크를 주문했었나? 어? 음... 모르겠어. 하지만 맛있게 먹을게! 고마워, 캐리! 자, 다음 손님! 어? 그래, 그래, 오래 기다렸지! 너는 뭐가 먹고 싶니? 나는 친구들이 줄을 서 있길래... 줄을 서 본 건데... 어? 아니, 잠깐만! 그럼 아무 이유 없이 여기에 줄을 서 있었단 말이야? 어? 어? 그냥 심심해서 한 번 서봤어. 캐리는 여기서 뭐하고 있어? 아니, 나는... 나도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둘이 너무 길어서... 친구들을 도와주고 있었거든. 그럼 캐리랑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지 않을래? 응. 좋아. 아유, 알았어. 너 너무 귀엽다. 그럼 캐리가 맛있는 음식 만들 테니까 우리 같이 나눠먹자. 캐리는 많이 먹을 거야. 파스타도 먹을 거야. 일단 반죽을 넣고 맛있는 면을 뽑아줍니다. 나와라, 나와라.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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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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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예쁘다. 싹둑. 이 위에다가 캐리는 음... 맛있는 거를 올리고 싶은데? 혹시 너 당근 안 좋아하지는 않지? 나는 모든 음식을 다 잘 먹는다고. 그래야지 씩씩하게 잘할 수 있다고 부모님이 말씀하셨어. 응. 피자도 우리 만들어 먹을까? 피자? 피자 판에다가 때리만의 피자 판에다가 때리만의 피자 판에다가 이제 먹어볼까? 맛있겠다. 나는 당근부터 엉엉엉 맛있어 맛있게 먹어주니까 캐리가 너무 기분이 좋잖아 자 맛있는 피자도 자 맛있겠다 음 냄새는 합격 베리 굿 딜리셔스 그럼 캐리도 먹어볼까? 음 맛있어 너랑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 고마워 캐리 덕분에 맛있는 음식도 먹고 기분이 너무 좋아 어? 나는데 이제 그만 집에 돌아가 봐야 될 것 같아 고마워 캐리 다음에 또 방 이렇게 해서 피자 파스타 만들기 놀이 끝! 친구들 안녕 해피 패밀리 캐리